그룹 동방신기가 국내와 일본뿐 아니라 대만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대만의 한 음악차트 순위에서 동방신기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. 동방신기는 지난달 일본에서 다섯번째 싱글앨범 라이징선 하트 마인드앤소우를 발표했는데요. 일본에서도 발매 당일 오리콘차트 10위에 오르면서 주목을 끌었는데 이 싱글앨범이 대만에서 유명한 음악순위인 히토파이항방 아시아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. 히토파이항방 아시아차트는 앨범 판매량과 방송 횟수를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 음악차트로 대만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